이번 시간에는 Access Level Modifiers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겹게 봤던 키워드, 하지만 걔가 뭔지 잘 몰랐을 키워드가 바로 Public일 겁니다. 도대체 Public이라는 게 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.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.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멈춰도 괜찮고 나중에 객체 지향과 관련된 공부를 하실 때 자연스럽게 이 Public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오거든요. 그러니까 보실 분은 보시고 나중에 보실 분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지금 이전까지 배운 게 아주 중요하고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. 저는 Access Level Modifiers Method.java 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. 여기서 제가 메소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. 이게 Hi 라는 메소드인데 인사하는 메소드예요.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자 요 안에서 Public Static Void Hi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자 실행이 되는지 볼까요? 실행이 잘 됩니다. 자 이때에 여기 있는 Public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겁니다. 자 여기 Public이라는 이 자리에는 다른 값이 올 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 Public이 올 수 있고요. 그리고 Private이 올 수 있고요. 아니 순서 내려야겠다. Protected 이라는 게 올 수 있고요. Default 값, 즉 얘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Private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값이 Public이건 Protected이건 Default건 Private이건 다 동작합니다. 자 그 중에서 Private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잘 동작해요. 자 그런데 우리가 메소드가 많아지면 서로 연관된 메소드를 그루핑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. 자 클래스 만들어 볼까요? 자 인사와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Greeting 자 그리고 이 클래스의 멤버 중의 하나로 얘를 일로 옮길 거예요. 그럼 저는 greeting.high를 통해서 greeting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소속된 high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만 에러가 떠요. 왜 그러냐? 얘가 Private이기 때문입니다. 자 Private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Private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컷해서 일로 옮길게요. 얘가 Private이지만 여기 있는 이 메인 안에서 제가 이렇게 high라고 하게 되면 이 high는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Private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high라는 메소드는 같은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 안에 소속된 메소드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실행이 되냐? Public이라고 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. 자 그럼 Protected과 Default라고 하는 것은 뭐냐? 저거는 지금 설명하는 건 전혀 경제적이지 않습니다.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은 Public을 그냥 쓰시면 돼요. 나중에 객체지향이라는 것 또 객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때 Private, Protected 또는 생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면 약간의 오류로 인해서도 그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심각한 문제를 얻을 수 있고 약간의 오류들이 누적되다 보면 역시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이 코드를 작성하면서 그 코드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Private이라고 쓰면 뭐라고요? 저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내부적인 메소드인 거예요. 근데 쟤를 Public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? 이 클래스 바깥쪽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의 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요? 그 안에 5만가지 선들이 있죠? 그건 사용자가 알 필요가 있어요? 없어요? 사용자가 만지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되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. 자, 그런 것들은 이제 Private에 해당되는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. 내부적으로 쓰는 거예요. 근데 사용자가 사용하게 하려면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껍데기 바깥쪽으로 노출시켜서 버튼이나 레버나 다이얼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되죠?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Public인 겁니다. 예,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면 그것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Access, Level, Modifier 즉,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레벨을 지정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그때서 필요해지게 됩니다. 지금으로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당분간은 Public을 쓰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런 필요성이 언젠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면 그때 공부해서 도입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